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주율르에 남는 쪽에서도 각각 있을 것 같아요. 위에 lugar 빨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가보요 한가보요 아 여기요 아니 한가보요 위에도 올라가 진짜 빨리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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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봉준아 신고하라는데 근데 형들이 봉준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봉준님이 이런거 신고한 모시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봐 화재 날수도 있다는데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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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지금 여기 올라갔는데? 김봉준 오작동이예요? 근데 저쪽 건물 제일 위에 올라가니까 번개불처럼 바짝바짝거리네 빨리 와봐 오작동에서 오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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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 나 이거 나 지금 쓰는 휴대폰 LG거든. 바로 데이트 몇 기가바이트 남았다 떴는데 LG에 이번에 8만 8천원이면 다 쓰고 나서도 속도저항 없이 있는 걸로 바뀌었다며. 그걸 바꿔야겠다. 잘 됐네. 오케이 알겠어. 가야 돼? 전화로 되잖아. 아잇. 먹어. 야 근데 자꾸 경준아. 야 바퀴벌레 제 새끼. 어? 바퀴벌레 있어. 가야 돼. 가야 돼. 가야 돼. 가야 돼. 가야 돼. 걱정해. ㅋㅋㅋ скуюaggio miss 무서운처가 있었거든 야 근데 더 무서운처의 팀 자꾸 올라온다 국밥 사무종 빨리 이거 좀 어떻게 해줘 카미야 그 뭐야 야 그 토스트 물어 어 토스트 데펴먹어라 40초만 데펴면 되거든 어 데펴먹어라 나 답이 짚이구나 엄마에 뭐야 이거 엄마에 어 윤종이 일어났네 잠시만 뭐하는데 자서 일어났어요 왜 왜 왜 자서 일어났는데 지금 일어났다고 네 네 왜 벌써 일어났어 내가 아까 했는데요 맞아? 네 국밥 먹으러 갈까? 네 너 국밥? 어 국밥 먹으러 갈까? 이 새끼 끊었어 와 와 나 이 새끼 와 씨 아 국밥 먹고 자야되는데 안돼 여러분들 국밥 대신 문토스트 먹으러 간거야 아 근데 이거 지금 시간벌치기이냐 이거? 국밥 대신 문토스트 먹으러 간거야 국밥 대신 문토스트 먹으러 간거야 아 근데 이거 지금 시간벌치기냐 이거? 어 아 이거 뭐 시간벌치기냐 이거? 아 이거 뭐 시간벌치기냐 이거? 난 가지 난 가지 난 가지 난 가죠 여러분들 어 근데 이제 케이크 안가서 그렇지 왜왜 왜왜 어 아 나는 가지 형들 아 형 나는 가려고 하는데 형은 못 가겠지 어? 아 어 갔다 와 좀 약간 이런거 같아 첫날부터 너무 후지며 내일 앞방송이라도 했는데 문제가 있을까봐 힘들게 그런거 같은데 아 설마 뭐 니 방하면 또 삼촌 딸이 매겠냐 간다 아 근데 나는 국밥을 혼자 못 먹어 형들 가미야 예 밥 안 먹었지 예 넌 엉 응 아 아 아빠 왔게 쉬고 있어 국밥을 먹어야지 어 하 쉬고 있어 쉬고 있어 시고 있어 어? 어? 편히 쉬어라고 공중아 어? 자식이 신분이라고 마지막 길이 줄게 아아 진짜 쉬어 아니 보조배터리 줘봐 편히 쉬어라 진짜로 아 잠시만 아니 형님들 이 새끼 리니지 다운받고 있는데요 공중아 같이 가세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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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밥을 먹으러 찾아 떠나자 어? 드디어 가자 돈지만 챙기면 돼? 어 고게 맞지 만.. 만팔천이면 되겠지 만팔천원 걸어가면 되는거고 어? 어 고게 맞지 아 카멜에 여러분들 방송 나오기 좀 그래 아 또 33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멜야 네 국밥 먹고 싶어? 카멜 토스트 먹고 있긴 한데 가져오세요 국밥 먹기 싫어? 아니요 아니 아니요가 뭐야 먹기 싫다고? 아니요 모두 괜찮아요 어? 잠깐만 뭐 어떡할래 아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근데 너 방송 나오는 거 좀 꺼려 할까봐 그래 토스트 먹을까 아 토스트? 그럼 형 담배 좀 담배를 라이트 좀 응 응 아 근데 시간벌칙이냐 이거? 아니 봉준아 첫날이야 첫날부터 왜 이래 너 아니 이거 땡큐 아니 분명히 형들 이거 감전떡 첫날이거든요 아니 무슨 눈치를 줘요 눈치 안 주죠 아니 형들 눈치 주는게 아니라 근데 원래 매니저들이 좀 약간 방송 나오기 좀 싫어해 그래 그래 근데 이제 비춰지는 거잖아 인 더 정글 더 근데 윤종이 일어난 지는 어떻게 알았어? 카톡 왔어 아 진짜? 윤종이 국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니깐 뭐라 그래? 끊던데 한 손씩 와서? 아 그래? 어 근데 난 지금 오맥킴이 집으로 갈거야 그러니까 딱 도착했을 때 윤종이가 감이 있으면 내려와 있겠지? 그치 어 근데 맥킴이 집까지 걸어가? 응? 아니 내 차 타워 가자 이번에 어 오케이 니 바로 바로 집에 가야 되니까 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깻잎이 형 간본다 깻잎이 형 깻잎이 형 그러니까 점충이 밖에 생각 안 나 그 깻잎이 형 야 탐구야 보민 콘스톤트 밑에 들고 와 줘 탐구야 근데 방송 또 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탐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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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봉준아 근데 이 이 똥차 뭐야 이거 아빠차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드립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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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남이 형 차 새로 뽑으시지 않았나 아 뭘 무시하네 장난이지 왜 아이 진짜 우리 아빠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어? 아 이거 이경내꺼야 이거 비타민이지 비타민C야 먹어봐 나중에 먹을게 아 먹어봐 뭐 비타민C 먹어봐 아니 그것보다 난 이것보다 더 빡치는게 우리 아빠 아 담배 왜 맨날 여기다가 떨구는거야 저거 좀 봐봐 어디 저거 아니 좀 들어있는거야 봐봐 SL? 근데 아버지 담배 끊으시지 않았어? 뭔소리야 와 담배를 왜 계속 끊어 피씨발라 그러는데 근데 니 맨 처음에 K5 탈 때 그래 그 뭐야 그 아버지가 차에서 담배 못 피게 한다고 어? 야 야 너 밑으로 오라니까 왜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나 진짜 맥이는거 같아 아 니가 시켰지 고마워 고맙다 고맙다 아 쟤는 살찌는 그 뭐야 보충제까지 먹는데 살이 안쪄 진짜로? 어 아 그럼 완전 살 안찌는거 완전 그 체질인가 보다 그렇지 그런 사람들 있어 진짜로 근데 갑자기 이 차 타니까 존나 편하다 어? 존나 편하다 왜 운전 안하니까? 아냐 저 너무 그 뭐야 불편하잖아 어 그래 아 차는 편한걸 타야돼 그치 아 근데 진짜 딱 말할게 뭐 간 본다 연종이 아 덥지 이거 이거 이거일걸? 이거 맞지 안찌이 현버거킹 제 새끼 뭔 말했길래 강태가 얘기했지? 일래야 네 아이디가 현버거킹이야? 어 제 새끼 요즘 고생이가 제 방송 얼마나 도와주는데 지라하지 마세요 흠 흠 현버거 흠 현버거킹 이스라 야 윤종아 간 본다 진짜 어 거의 다왔다 아니 근데 첫날인데 방송 너무 오래 하는거 아냐? 니 점심시간이 휘발렛 근데 형 솔직히 말해 뭐 솔직히 이렇게 방송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보라만 해도 형 하루 터지는거에 비해서 지금 반에 반 반 반 반 반도 안 터졌잖아 보라의 좀 약간 서러움을 알겠어? 좀 뼈저리게 느껴? 아니 진짜로 아니 참 진짜 보라의 서러움이 아니고 컨텐츠 방송하는 BJ들의 서러움이죠 어 진짜 아프리카는 공식이에요 컨텐츠하면 별폭선이 안 터진다고 네 근데 그거 알지? 응 욕은 오질라게 먹는거 그치 너랑 오늘 이렇게 하루 제대로 방송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원래 깔끔하게 딱 컨텐츠하고 나서 소통하면서 원래 수금을 해야되잖아 응 수금할 텐션이 안 남아있어 그게 맞지 나 지금 솔직히 말해서 카멜 불러서 국밥 따먹여달라고 하고 싶거든 고기맛이 고기맛이 그래 그 뭔데 이거? 뭐 하는 건데 다리에는 안 돼가지고 뭐 아 그것도 알 수 있어? 어 뭐야 다리에 에어컨 나오네 뭐 어떻게 했어? 너는 에어컨이 이 동그란 구멍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했어? 응 어떻게 안거야? 나중에 가르쳐줘 어..어..그래 어..헤 떴네 와..엄마..C 봉준아 여기는 감선동은 버전이에요 뒤에? 어? 버전 없어 너무 잘 터져 아 이제 돌려 카메라 이 새끼 깬..아 진짜 씨발 온다 정윤주 이 새끼 망하니 쫓지 씨 자연스럽게 타겠지? 없네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..아 없네요 어어..저기 어..아니야? 어어..저기 잘못 봤나? 아니요 지금 저.. 티럭.. 아..아.. 하..아 전화해볼게 설마 씨 오 섬 오 섬 하는 오 섬 오 섬 하.. 하.. 오 섬 오 섬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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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섬 하.. 하.. 연결이 되지 않아 내려 그럼 너 배는 고파? 어 어 왜? 아니 그럼 배 안고파? 아 그럼 내려 어 아니 너 먼저 내려 어? 아니 주차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? 주차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먼저 내려 아니 주차를 해야 된다고 오 지랄지마 그냥 아니 주차해야 된다니까 잠시만 몸 제대로 안 낫겠다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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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문 잠겨있어? 어 잠긴 거 처음인데 아 여기 아니다 아 여기 어 아 저 옆이네 또또또또 찐찐찐 아 빨리 내려봐 아 빨리 내려봐 찐찐찐 찐찐찐 찐찐 찐찐 아 빨리 내려봐 봉준씨 어? 그거 취소하세요 하루의 마무리 국밥 어? 오늘만이라고 해주세요 아 오케이 오늘만 빨리 내려봐 약속합니까? 하루에 마무리 국밥 안됩니다 찐찐찐 찐찐찐찐 찐찐찐 찐찐찐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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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라는 약속은 당행히 취소하겠는데 시청자님들은 모르겠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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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없는데 형 왜? 여기 뭐있나? 흔들었는데 저절로 갈 수 있다 아 찢어 여기서 뭐해 여기서 왜 KST야 국가 싫어 가자고 톰이가 넌 자 미친놈아 넌 자라고 옷 있어요? 그거 이거 저밖에 안추워 저런거 몇분동안 있었던거야 맥키민도 물어보지 같이 같이 근데 맥키민은 원래 잠을 못자면 텐션이 안나와서 아이고 잠을 물고 많이 자야되는데 중요한 방송이 있으면 아이고 얘는 뭐 장을 못먹어서 아 이종사촌이형 왜 여기있어 아 가출했는데 여기있었네 가자 아니 맥키민은 차안에서 형 기다릴게 가자 그래 맥키민아 채팅창이 이거 도배되네 오맥키민 간본다 아이고 왜왜왜 나 핑크색 슬리퍼였는데 검은색으로 터치겠어 씨 나 핑크색 슬리퍼였는데 검은색으로 터치겠어 가자 경민님 어디자는데 뭐 경민님 어? 아니 아직 한자리 남았단말이야 이거 5인생차잖아 그건 맞지 고게 맞지 경민님 그것도 알아? 비밀번호도 알아? 어 우리 다 알아 아 그래 괴복동 괴이반으로 가자 응 아니 왜이렇게 열심히 왜이렇게 아직도 해요? 방송을? 오늘 일주일 끝나는 날이야? 그럼 마지막일을 열심히 하는거야 어 대상은 정확하게 1분만 기다리면 되려나? 1분도 길지 아 내려오면 그냥 가자 어? 내려오면 그냥 가자 아 내려오겠지 오 씨비 존네 개 빨라 어디 아 뭐야 벌써 왔어? 민심 좋은 척 민심 민심 좋은 척 민심 좋은 척 민심 좋은 척 계속 이거 맞잖아 나 사고했네 갑자기 윤정이가 이 새끼들 우리 집 온다 우리 집 온다 그게 한 30분 됐어 아 진짜? 그러고 갑자기 거기 들어가느니 이 새끼들 했어? 형 보고 이 새끼야 인나는데? 아 과장한거지 과장한거지 근데 왜 지랄하는지 알아? 거기서 30분 있었다 저거 아니 앞에서 섹쇼를 해 안 들어와 거기서 방풀하고 있었어? 농장 안에서? 네 아니 가면 알아 바로 가? 아니 가면 알아 가면 안다고? 오케이 아 근데 얘 새벽에는 처음인데? 야 결국은요? 야 우리 차 바꿔서 가자 하니발로 하니발로 아 아니야 이걸로 하지 아니 더 시를라고 하니발은 몇 인수야? 9인수야 7인수야 어 더 시를라고 아니 근데 가다가 형 아 시바 이거 맨날 밤마다 새벽마다 컨텐츠 해야겠다 나 시바란 시바 진짜 인정? 하루마다 늘때마다 인원이 한명씩 더 느는거야 아 아 진짜로 오늘은 다섯명 내일은 여섯명 일곱명 그럼 내일 일부러 감전동 모텔에서 그분 자실거 같은데? 누구? 거제폭격기 거개마지 인력성 모서리 인력성 모서리 근데 뒤에 좀 약간 그 포스 나긴 해 뒤에 계속 둘이서 한숨 존나셔 아 아 둘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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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약간 진짜 한숨 존나시네 어 가자 아 잠시만 에어컨 좀 켜줄까? 왜이렇게 안시원해 고장났냐? 이게 22도에 나서 17도에 해줄까? 아 둘이 몇시에 잤어? 나 눈 감은 줄 알고 안들어 아 아 진짜로? 전 많이 잤어요 넌 몇시가 잤는데? 전 한 여섯시가 여섯시가 아니 왜 어제 어떻게 한 줄 알아? 갑자기 딱 방송 끝나고 침대에 나와있더니 아우 졸리다 이러더니 바로잠들었어 진짜? 너 왜 왜 바로잤냐? 네 어? 형이 근데 방송 그 형이 근데 아까 전에 뭐 술 먹으러 가자 했잖아요 그쵸 만나서 그냥 어 근데 또 국밥 먹을 줄 알고 그냥 잤어요 하하하하 진짜로 계속 이러던데? 어 아 형 봉지재는 진짜 아무것도 안해요 하하하하 아 휴일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해 진짜 나 깜짝 놀랐어 하하하하 리얼 아무것도 안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방제 바꾸고 있어 K봉준의 감전독 인력사무신이라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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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맞아? 어? 의 아니야? 의.. 뭐 의력사무신? 아니 의 의가 뭐야? 의 아니 K의 의 하하하하 아니 왜? 에 아니 왜 왜? 하하하하 아 진짜 그러면 우리 그러면 우리 말하지 말고 그냥 몰래 나오자 하하하하 아 진짜로? 아니 뭐라고 사실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갔는데 누구랑 같이 있으면 그냥 어 나 왜냐면 경민이 집은 새벽에 처음 가봐 방송 키고 어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 우리 몰래 나오자 알겠지? 아 그럼 나 또 해명해야 된단 말이야 나 또 씨 경민이까지 해명해야 된단 말이야 나 경민이 새벽에 한 번도 안 가봐서 나도 좀 빡세서 근데 완전 뭐해? 운전을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어 오오오오 아줌마야? 아니지? 아니 그 점포 떼에 박으려 그러셔가지고 여기야? 어 아파트 Innenル 아파트? 아파트 살지 그럼 우리 무시하냐? 아파트 살면 안되냐 우리? 경민님은 근데 좀 임시 자체가 소소하니까 소소하잖아 카니발은 인원 늘어날 때 지금은 5인 이상 됐잖아 여기가 괴법동이야 근데 저 겜빌리언들이 왜 안나와? 아니 저 새끼들 뭐해? 아니 저 겜빌리언들은 왜 안나와? 앉아서 골 빨라 그러네 아니 아니 왜 아니 니들 왜 안나와?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아 113시딜 기다려 아 113시딜 아 113시딜 야 근데 뭉쳐 좋댔다 콩밥값 부쳐갔다 아 우리 18000원 밖에 안나왔지 그 맛을 다 좀 더 좀 더 많이 해놨 나중에 아 117시딜 아 119시딜 아 129시딜 159시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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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9시딜 159시딜 159시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른 일하시는 분들 기다리고 있어 경민씨를 경민씨가 아직 안오셔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다고 몇시에 주무셨어요? 경민씨 지갑 몇시에 주무셨어요? 2시 3시간만 주무셨네 오케이 일대로 가면 되겠네 일대로 간다고요?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놀라실텐데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빨리 해야돼요 다 일하셔가지고 네 내일은 또 이 시간에 올거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늦어 왜이렇게 빨리 검토인지 모르겠어 빨리 빨리 해가지고 출근 좀 빨리 빨리 해야지 가시겠죠? 네 저 앞으로 앞으로 가세요 가실게요 네 어어어 쓰러지지 마세요 괜찮아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하러 가셔야지 근데 이걸 참아? 나 같으면 긴 지랄이 있을거 같은데 잡으러 못할 수도 있는데 뒷자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근데 어떻게 옷 입은 꼬라지가 똑같네 근데 어떻게 옷 입은 꼬라지가 똑같네 나 좀 개기를 했을거 같은데 뭐라구요? 아 약간 꾸민거 같으시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라로 가셔야지 잠시만 이게 맞는거일까 이라로 가셔야지 이라로 가셔야지 자 출발할게요 몰라요